그룹 수업 일회일 토요일에 더 바쁘니까 일회일 토요일에 더 바쁘니까 직장에 다 너무 아프니까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? 회사에서 너무 아프니까 푹 쉬고 내년 3월달쯤 나오라고 하더래요. 그게 그만두라 소리나 같다고 그 소리 들으니 기분이 안 좋다고. 병원에 왔다 갔다 말면 병원도 밑단인가 어디로 다니잖아. 한 번 안 먹으면 청식이 돼.